네 안녕하세요 코어소리영어 신완국입니다 이번 OT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마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 진짜 영어 잘하시고 싶다 영어 의사소통 프리토킹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최종적으로는 원어민처럼 토론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심도 들겠죠 아 될까? 진짜 이게 맞을까? 라는 의심도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를 그냥 때려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온갖 정말 서점을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돌아다니지 않은 서점이 없을 정도는 서점들을 다 돌아다녀요 고양시 일산이라는 곳에 서점을 아주 그냥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영어 코너에 가가지고 영어 어떻게 잘해지나 책이란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는데도 영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애니메이션이랑 영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으로 이어지는 이 방법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을 그대로 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한국이란 사람 영어 단어 고등학교 영어 단어도 몰라가지고 중학교 영어 단어 우선순위 영어 단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봤어야 될 정도로 처절했던 상황에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확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생각 들 거예요 꼭 애니메이션으로 해야 돼? 왜 애니메이션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ABCD 쓴 기억나세요 안나세요? 나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여러분들 단어 외웠죠 저는 막 단어 억지로 외우고 그 다음에 본문 읽게 시켜가지고 발바닥 어마무지하게 맞았었거든요 중학교 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억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어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이면 여러분들 한 10살 되나요? 10살 정도 때부터 지금 한 뭐 여러분들 나이가 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20살 좀 성인분들이 많겠죠? 10년 한 거예요 10년 했는데도 영어 못한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가 잘못돼도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내가 단어 또 외워야 되나? 아 내가 문법 좀 덜했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 썩어먹은 거예요 한국의 영어 교육이 정말 말 그대로 썩어먹은 겁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하려면요 영어는 한국어와 같은 언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언어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은 잘 나지 않으시겠지만 언어라는 건 여러분들 한국어 특히 할 때는 들었습니다 처음에 엄마의 말을 들었어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었어요 그죠? 맞죠? 그리고 나서 그걸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이렇게요 그죠? 뭐 했어요 지금? 들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말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8살이나 되고서야 단어 뭐 수천 단어 뭐 익혔어요 외운 게 아니야 익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읽기 쓰기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국 영어 교육 어때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쓰기부터 시켜요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읽기부터 시켜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영어를 갖다가 뒤죽박죽 배운 겁니다 예를 들면 피겨스케이팅 타는데 김연아 선수가 기본기 익히지 않고 트리플 엑셀부터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절대로 영어 이렇게 해서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애니메이션부터 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엄마의 소리를 들었듯이 처음에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영어를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영어 맨날 똑같은 거 뭐 백번 듣고 천번 듣고 이런 사람이 영어 다 잘하는 거야? 꼭 그렇진 않죠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할 거예요 아 신왕국 이거 뭐 잘못된 거 가르쳐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동영상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Early morning She wakes up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게 뭐예요 오랜만에 집에서 이거거든요 오랜만에 집에서 Early morning She wakes up 인데요 오랜만에 집에서 라고 들은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듣질 않아서 아예 교육이 썩어먹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썩어먹은 교육이지만서도 왜 그러면 듣기만 하면 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의 귀가 이미 한국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어민들은 어떻게 소리를 내냐 원어민들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발성입니다 발성으로 소리를 내요 어떻게 해요 Early morning이 아니라 Early Early Moning 이렇게 소리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Moning이라고 하지 않고 Morning Morning 이렇게 Early morning 이렇게 합니다 뭔가 목소리가 좀 더 굵어요 그리고 울림통이 더 크죠 복식 호흡하듯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가 여러분들 원어민들이 파더파더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Father Father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애니메이션 보면서 뭐 표현이나 익히고 있고 문화를 접하겠다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일단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그러려면 일단 발성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어에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강세로 이어지거든요 컴퓨터 원어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컴퓨터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컴퓨터 모델 누가 원어민이 이렇게 소리를 내요 Model Model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발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발성과 강세와 리듬인 겁니다 특히나 이 발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지만 영어를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인드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영어 뭐예요 공부다 아니에요 영어는요 여러분들 운동이고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영어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영어 뭐 발음 굴리고 이러면 영어 잘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발성하셔야 되는 거 발성 그 다음에 어 마인드부터 강세 리듬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한번 살짝 만만 보여드릴게요 만만 여러분들이 물론 강의 가서 직접 할 거니까 만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애니메이션이 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국의 원어민 아이들 한 6살 7살짜리들이 듣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여러분들 들리세요 여기 있는 단어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 없거든요 problem city hall fire 아시죠 fire 불이고 problem 문제고 city hall은 시청 가게 시청 그죠 여러분들 이거 아는 단어죠 근데 왜 안 들릴 것 같아요 원어민들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어민들은 problem 하지 않아요 problem 합니다 원어민들은 city hall 하지 않아요 city hall 합니다 발성이 확 들어가죠 다르죠 소리가 그 다음에 원어민들은 fire 이렇게 3음절의 소리 내지 않아요 한 호흡에 칩니다 fire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익히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 there's a problem at the city hall square it's on fire 그쵸 훨씬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면 이거는 맛보기니까 본 강의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시켜드릴 건데요 연습을 하면 원어민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 부분 부분 쪼개가지고 여기서는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저기선 저런 문화를 배울 수 있게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저희 코어 소리가 하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룹니다 애니메이션만 문장이 800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 강의를 들으면 800문장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거예요 1시간 분량이 나옵니다 1시간 분량 여러분들이 tv를 딱 틀어가지고 1시간을 영어를 듣는데 이걸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로봇카폴리 강의만 들어도 이 애니메이션 강의만 들어도 애니메이션들은 그냥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다 첫 번째 영어를 제대로 된 방법으로 배우지 않았다 두 번째 여러분들 소리 듣기를 하지 않았다 발성을 안 했다 세 번째 그거를 띄엄띄엄 했다 통으로 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저 신한국이라는 사람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거는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영어를 정복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자퇴한 일개 중졸생에 불과했던 제가 해냈듯이 여러분들도 반드시 영어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 영어는 더 이상 공부가 아니라 훈련이라 생각하고 강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OT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